4.10 총선을 향한 주 정당의 경선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광명갑선거구에서는 민주당의 이모경 현 국회의원과 임혜자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총선 공천훈련 경선이 치러지게 됐는데요. 지난 총선에서 전략 공천으로 희비가 엇갈렸던 두 후보가 4년 만에 다시 맞붙게 됐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선 지역으로 결정된 민주당 광명시 갑선거구는 현역 이모경 의원과 임혜자 예비후보가 예선전을 치릅니다. 현역 이모경 의원은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으로 지난 선거에서 광명갑 지역구의 전략 공천을 받아 얼굴을 알렸습니다. 임 의원은 국회에 입성 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현재는 당 원내 대변인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임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현 정권을 심판하고 민생을 회복하도록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가대표 교통 인프라도시, 명품 자아죽도시, 안전관광도시 광명을 만들겠습니다. 광명 시흥선에 국립소방박물관 역신설로 신전철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와 야당 탄압, 민생파탄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진심일꾼 임호경이 반드시 광명에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을 꽂고 국민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이에 맞붙는 임혜자 예비후보는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선임 행정관과 김대중재단 기획위원을 지냈고 현재는 광명시민권익위원회 대표로 활동 중입니다. 4년 전 국회의원 출마에 나섰지만 중앙당의 전략공천에 따라 총선 도전을 멈춰야 했습니다. 임 예비후보는 4년간 지역 구석구석에서 시민과 만나 호흡하며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해왔다며 필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을 종식시키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대동세상 광명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선수교체 정치교체가 필요합니다. 저 임혜자는 행정경험과 정무감각 정책능력을 두루 갖춘 준비된 후보입니다. 광명시민을 위한 소통의 정치 권익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4년을 기다린 도전자와 정치인으로 탈바꿈한 국가대표가 맞붙는 더불어민주당 광명시 갑선거구. 경선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치러지며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합니다. 투표 결과는 21일 공개됩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